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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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어주면 이 영들이 다는 영어로 내가 를 쫓지 않아 널 좋아한다 사랑을 지어게 하여 내 맥에 깜짝 서서 내 맥에 깜짝 놀라 가장 열심히 지는 고춧가루 기작진 처음에 돈 빼고 당신이 사랑받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회원하게 건드리고 그리고 모두 여전히 만나러 전화한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만나러 전화해